연수구는 지난 9일 연수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상용SW협회와 함께 학습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한국우수교육기업을 소개하는 목표로 개최되는 2021 ICLC 에듀박람회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상용SW협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해 마케팅, 해외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바이오 초청, 행사장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올 10월 열리는 제5차 ICLC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대응부터 회복까지 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을 주제로 한 주요 회의에서부터 세계시민축제, 에듀박람회, 케이팝공연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ICT 기술 기반의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에듀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세계의 한국의 우수한 ICT 교육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식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식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